안녕하세요 세총아이랜더 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를 했던 레더맨 펄스라고 하는 단종된 은퇴한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미니툴이나 저번에 보여드렸던 사이드클립 그리고 펄스 이렇게 세가지가 단종된 제품 중에서 가장 구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웠던게 바로 펄스라는 제품하고 사이드클립 이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도 한국에서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나중에 이베이나 이런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거의 반 포기 상태였던 툴이기도 합니다 운이 좋게 이번에 사실 사이드클립보다 먼저 구했는데요 리뷰가 좀 늦었는데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툴도 운이 진짜 좋게 미사용품을 구했어요 그것도 국내에서 아쉽게도 케이스는 있지만 박스가 없습니다 박스까지 있었으면 완전 완벽했을텐데 하지만 저는 이 미사용품 새것을 구한 것만으로 해도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 시스는 이렇게 나왔었나봐요 이런 시스들을 좀 봤었는데 이게 녹방지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이 비닐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비닐이 아니고 VCI 방청 필름이라고 하는데 기화성 방청?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밀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덮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질이 보면 레더맨에서 예전에 줬던 지금 말고 지금은 안 주죠 전에 줬던 그 파란색 비닐 약간 투명한 파란색 비닐과 재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투명한 파란색 비닐에 쌓여있는 툴들을 보면 거의 녹이 발생을 안하는데 저 녀석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얼마나 녹방돼가 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툴이 바로 이게 바로 펄스라는 툴입니다 펄스는 제가 바로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슈퍼툴 200이라는 모델과 외형적으로는 거의 똑같이 생긴 모델입니다 그런데 크기가 많이 작죠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차가 없어서 그냥 공식 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수치만 알려드릴게요 접힌 길이는 10cm 슈퍼툴 200 같은 경우에는 11.5cm 였죠 풀사이즈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제가 비교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리바 리바랑 비슷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 같은 것들 외형적인 것들 근데 툴의 구성은 좀 다르죠 그리고 무게는 170g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버 버전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어차피 420hc 스테인레스 나이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레스 버전이죠 그리고 15가지 툴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툴 구성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외부에 인치나 센치를 잴 수 있는 룰러가 들어있죠 인치로는 8인치고 센티미터로는 19cm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걸 가운데로 잘 맞추셔야 웬만하면 정확한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룰러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구형 툴답게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인 이런 반달령 반달도 아니죠 약간 눈썹처럼 생긴 이런 잠금장치를 달고 나온 첫 번째 툴이기 때문에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슈퍼툴보다 슈퍼툴 200보다 조금 더 빨리 나왔습니다 1년 빨리 2000년도 출시해서 2004년에 단종이 되는데요 웨이브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단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잠금장치가 비윤의 잠금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부 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세월에 흔적이 있는지 이 부분 같은 부분은 녹은 아닌데 뭔가 약간 흔적이 있고요 하지만 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인 롱로우즈, 레귤러 플라이어 와이어 커터, 하드와이어 커터 그리고 이 밑부분은 크림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져있게는 사용이 안되는데 그래도 뭔가를 압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사용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툴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툴의 생산연도를 보면 10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0년도 1월에 나온 모델이니까 거의 펄스 초창기에 나온 툴이네요 슈퍼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에 생산된 슈퍼툴 200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생산된 슈퍼툴 200이었는데 이거는 이 툴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잠금장치의 작동 원리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 반달을 밀면 여기서 미뤄져서 이 부분 이 잠금장치 부분을 미뤄져서 풀리게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슈퍼툴 200에서는 제가 이걸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작동 원리까지 볼 수 있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날라이프 당연히 하나 들어있는 음날라이프가 있습니다 길이는 7.37cm라고 나와 있고요 그냥 기본적인 구형툴 라이프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웨이브나 차지에 들어있는 가위가 거의 비슷한 사이즈예요 이쪽 손잡이 부분이 약간 다른데 크기나 디자인은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부터 이런 디자인의 작은 가위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가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일자드라이버 역시 레더맨에는 일자드라이버가 많이 있죠 그리고 중간 일자드라이버 별다른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줄이 있습니다 줄이 PSD2처럼 여기 다이아몬드 줄에는 이 안에 홈이 있는데요 이 홈은 바늘 같은 걸 갈 때 쓰라고 있는 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격자무늬 줄과 이쪽에도 줄이 있는데 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리바 아시죠? 리바에 들어있는 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리바 줄하고 거의 성능이 같은 디자인도 비슷한 것 같아요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줄입니다 그리고 일자드라이버 작은 게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십자드라이버 구형 십자드라이버인데 조금 짧은 편인 것 같아요 구형 십자드라이버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캔 따기 병 따기 기능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와이어 스트리퍼 기능에 V홈 커터가 없는 그냥 약간 구형스러운 모양의 병 따기인 것 같습니다 슈퍼툴에는 V홈 커터가 있는데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슈퍼툴 200을 만들 때쯤에 생긴 V홈 커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펄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펄스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참 구형 툴이지만 개인적으로 참 예쁜 것 같아요 툴의 구성이 레더밴들은 툴의 구성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툴의 구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구형 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성능은 최근에 나온 툴들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이런 구형 툴 중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펄스라는 레더맨 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툴들에 대한 소개들은 굉장히 많이 해서 레더맨 활용법이나 아니면 아직 소개하지 못한 툴이 있다면 또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